신선합니다. 많이 기셨네.. 1폐하셔도 9연승이라 점수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왼쪽에 다 모여있어요. 제니아타 있고요, 맥크리 있고, 솔져 있어요. 솔맥.. 솔매 ф Blohm 제니아타! 왼쪽 가서 뚫어버리죠. 근접..근접 아니고 원거리니까? 왼쪽으로 가야돼요. 왼쪽으로.. 레프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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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그냥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공격은 안 뭉치면 이거 못 들어요 두 분 들어오세요 자리아님하고 자리아님하고 한 분 어디 계시지 겐치님은 뭐 혼자 다녀도 괜찮으니까 오오 솔져 다운 맥크리 다운 어이구 솔 맥다 어잠만잠만 보조와보조와보 저희가 위에 먹고 오른쪽 오오 제냐탔다 아 그리고 디바 로봇 뽑아줬구요 루시오까지 깔끔하깁니다 좋아요 디바 로봇 아 디바 송 하나 죽었구요 다 떨어버리죠 이거 아 나이스 나이스 비트 70% 저쪽이 이제 궁 없고 이제 저희가 궁 없고 한 번 밀면 이제 한 번에 딱 밀거든요 한 번에 밀 수 있겠는데 여기 상대 자리아 궁 안찾을거고 저 솔져 뭐야 톡 켰어 겐지 하나 궁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 준비 되셨죠 고고고고 오케이 일단 솔졌다 네 솔져꺼 디퍼 제가 봐드릴게요 솔져 아이고 맥크리 맥크리 위에 오른쪽 위에 맥크리 오른쪽 위에 맥크리 내려왔어요 맥크리 나왔어요 오른쪽 다운 아 이거 자고있어요 솔 목표 정면 나이스 디바 로봇 빠졌구요 송 하나 송 하나 송 하나 다운 아 나이스 6분 나이스 진짜 좋아요 이거는 뭐 거의 저희 분들 진짜 아 이거는 방심 말하면 됩니다 초고속으로 올승 하시게 생겼네 저 오늘 10승 연패 하시게 생겼네 좋습니다 아 저 81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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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점 최대 80에서 마무리했죠 아 왜 남는거 같게 남는거 나 음 비피가 비피하러? 어 알아서 해라 어 나 별로 한것도 없는데 밀었어 우리팀이 알아서 다 믿었어 아 10승 연패하면 좋은데 아 근데 저도 하고싶은데 나는 이미 저는 이미 1패 해가지고 아우 아우 10승 연패 아우 10승 연패 한번 초록색으로 그 빡 채워보고 싶은데 하하하하 누구는 10승하는데 이거 빨간거 하나 칠해드려야 되는거 아닌가 아잉 어 이거 뭐 빨간색깔 색칠 한번 하실래요 똥 빨간줄 한번 그어드려야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그래요? 아니야 저래놓고 진짜 9승 연패일 수 있어? 하하하하 낚시낚시 하하하하 예 집중합니다 어 인생의 갈림길에 지금 어 계신뿐인데 10승 연패 80점 대에서 10승 연패하면 이게 소프트 리셋인지 하드 리셋인지 지금 몰라가지고 느낌은 소프트 리셋 같은데 네 2층 2층 이거 소프트 리셋이에요? 소프트예요? 네네 테스업은 소프트였는데 본선 뭐 하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로덕으로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로덕으로 리퍼 들어왔어요? 네 맥크리 죽을수도 있어요 애들 2층으로 많이 들어와요 저희 오른쪽에서 아니면 로덕 오른쪽 떨어졌어요? 저희 아나님이 샷팔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나님이 샷팔이 뭐 거의 딜러급인데? 저거 자리아 거점 안에 들어갔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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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마세요 밀어요 밀어요 저 로덕 밀어버려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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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드 자리아 다운 상대 하나 왼쪽 리퍼하고 리퍼하고 하나 아나 오른쪽 방 제가 확인 하나 상대 하나 물게요 오케이 수면총 막았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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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너무 앞으로 나갔다 드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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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라야 돼요 저 이거 힐 한번만 꼽아주세요 맞다 소프트 리셋은 전 시즌 점수에서 압축을 해놓은 거 하드 리셋은 아예 똑같은 점수에서 시작하는 거 말 그대로 한 2500점에서 시작한다는 거겠죠? 잠시만 이거 이거 2층에 디바 가요 어 루시우 다운 2층 빼고 깔게요 어어 2층에 맥크리 계단으로 올라가요 계단 많아요 계단 많아요 디바 개피 겐지 자고 있어요 겐지 깼어요 어 나이스 완전 나이스 굿 이거 빼고 깝시다 어 좋아요 아나 밖에 있어요 우리 집 너무 잘하는데 실력차 엄청 많이 나와 지금 니판 거의 한 80대 60경기 보는 거 같은데 어 어 상대 저 주세요 디바 주세요 상대하고 실력차 너무 많이 나와 디바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아니면 맥크리님이 뭐 샷발 좀 상당히 자신있다 그러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거수하시면 안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저 전투형 개구리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애들 다 들어가요 아 가 조금 갑니다 아 상대 비트 빠졌고요 아이고 아이고 맥크리하고 올라가요 루슈 겐지는 거점 안에 있고요 겐지 반사빠졌고요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왼쪽으로 올라가요 피 한 십 남음 겐지 아 맥크리 피 반 맥크리 피 반이에요 아 아깝다 이거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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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겠다 뭐야 보이지가 않아 얘 암살자인데 암살자 어 아 아 그러게요 제공 좀 합격을 했는데 신나게 타려보려고 들어갈까요 드루 저 2분이면 뭐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매틱스 켜드릴 테니까 뒤로 아 빼죠 어 안돼 안돼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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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5분이라서 어 일단 방심만 안하면 돼요 저희 상당히 유리하게 잘 막을 수 있으니까 저 이거 아나공 겐지 겐지 그냥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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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좋아 아 좋아 꼽아서 빨리 오른쪽에 힐러 루시우하고 아나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아 아나 다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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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 좋아요 좋아요 쏠저 왼쪽 건물 아 한조님 미스입니다 쏠저 톡 낀다 어어 나이스 잘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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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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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뽑았네 상대 3탱 3탱 상대 3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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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빼고 아나 빼고 3탱이에요 상대 네 살짝 뒤로가죠 한조 자리아 공으로 이거 한번 가져가죠 이거 어 이거 송하나 로봇 없어요 로봇 없어요 아 오케이 저희 자리아 에너지 말차 있어가지고 겐지 튕겨넹 빠졌구요 지금 맞아드릴게요 오케오케오케 오케 사용한사 없구요 오른쪽 왼쪽에 애들 3명 쏠저하고 겐지하고 루시우 겐지 반사빠졌구요 자리아 주는 실드 없어요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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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한조구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다운 겐지 들어와있는거 반사 없구요 겐지 다운 저 디바 디바 왼 오른쪽 거점 자리야 안돼 어이구 나이스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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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솔져 다운 좋아요 아 더블킬 나이스 좋구요 루슈까지 트리플 갑니다 어디갔어 아 아깝다 트리플 할 수 있었는데 아 킬팟지 볼 수 있었는데 루슈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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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윈스턴 맞네요 윈스턴 이거 디바한테 또 잘 놓거든요 이거 나잇 오케이 티오스 막았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저거 뭐야 솔져 왼쪽 위로 애들 많이 올라갔어요 자리야 하고 솔져 왼쪽 아래에 있고 맞아 드릴게요 자리야 궁 조심 자리야 궁 아직 안써가지고 애들 왼쪽에 다 몰려있어요 안돼 오케이 아잇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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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팔십 구퍼센트 리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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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퍼 한번 가볼게요 어 자리야 지금 뭔가 이속 드립니다 지금 리퍼 따와 아 자리야 궁극 나왔구요 아이고 겐진 아 겐진 풀피 겐진 풀피 원숭이 Lab 4 원숭이 1분 남았어요. 상대 자리야 궁 있을거고 왼쪽에 솔져 원숭이 들어올 각제입니다. 원숭이 들어왔고 목표 목표 이거 비트하면 들어가야죠. 원숭이 빡쳤고요. 자리야 궁 자리야 궁 겐지 궁까지 저희 팀 2명 없고요. 3명 4명 없고요. 골로 가라.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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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비웠어요. 솔져하고 자리야 잡음냐비. 솔져 다운. 아 자리야. 리퍼. 리퍼. 리퍼 개피. 아 나이스. 우리 하나님 잘하시는데 뭐 그냥 겐지 1대1은 똑바로 머리 지른데? 아 지금 방송 키우고 계세요? 저는 항상 키고 있죠. 한 천명 보고 있네요. 한 명이요? 천명이요. 천명. 아 역시 이거 대기업 이거. 아 저는 중소기업이라니까요. 아 진짜 대기업 진짜. 중소기업이라니까요. 중소기업. 아 자주 뵙네요 근데. 생각보다 자주 보는 것 같은데. 할 일 좀 없으신가 봐요. 아 제가 좀 한 글이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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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도탄입니다. 하이. 누구용. 어 왜. 왜 내가 아니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바로. 바로 한 번 돌리시면. 오 다이아. 몇 점이에요? 몇 승 하셨음? 몇. 아 근데 실드를 실드 때리지 마세요. 다리 아파 죽이는 너무 아픈데. 실드를 왜 때려요? 10승 하신 분 어디 갔으면 미스 저분. 몇 점 받으셨어. 한 번 봐야겠다. 프로필. 아 프로필. 오 다이아 가셨네요. 3천. 3,100점. 의외로 낫네요. 의외로 낫네요. 아 70. 아 전시즌 점수가 60점 후반대. 아에. 신문 세탁하셨네. 이 정도면 무슨. 아 네. 다음에 봐요. 예 수고하십니다. 바로 한 번 돌리면 또. 한 명씩 다 같이. 아 만날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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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